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 함께 만들어 보자 오해롭고 슬픈 단마법을 열어봐 내 눈을 펼쳐질까요? 오해롭고 슬플 땐 마법을 열어봐 내 눈을 펼쳐질까요? 그건 외롭고 슬플 땐 마법을 열어봐 내 눈을 펼쳐질까요? 너무 이상해 내 눈이 팬에 바라진 않았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 감사합니다.